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 Llano 고고고고고 레츠고! 정크래님 문쟁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이거 사운드가 안들렸지? 감사합니다 전자 언니가 이러려고 하네 사운드가 안들려 죄송합니다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헬로? Where are you from? Here? Leave me alone? Okay 아니 파밍하고 나왔어 I think I made of something 100명 넘어졌습니다 도네빵이요? 도네빵이요? 오늘 필이 좋긴 한데 도네빵? 예 한번 해보죠 무슨 미션을 거실지 모르겠는데 딜당 2,000원이요 오케이 오케이 빡세게 갑니다 이게 밀베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아니고 밀베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어야 돼요 지금 비행기 루트는 좋거든요 포층킬 야스나의 세개로 나뉘어지는 여기에다가 일단은 비행기 루트는 좋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부부품에서 애미사고나 뭐 스나 안 먹거나 먹은 다음에 스나 못 먹어도 최소한 소총의 탓만 충분해도 할 수 있거든요 뚝배기 따면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밀베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어야 돼요 애미사고 필요 없으니까 밀베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어야 돼 그래야 애들 뚝배기를 따거든요 솔커드라서 소총으로도 가능할 나는 모르겠네 차를 터뜨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애들을 조져야 되기 때문에 소총이든 뭐든 나와야돼 주변에 사람 아 권종탄이 없냐 쟤 잡고 싶었는데 첫번째 자기장을 봅시다 나오면 와 밀베자기장 일단 자기장은 조졌죠 이거 소총탄만 충분히 파밍하고 갑시다 이거 이거 바로 가면 되겠다 좀만 더 파밍하고 어 조졌다 이집 파밍 싸그리 다 하고 가죠 그냥 이거 가면 돼 진짜 가면 돼 여기서 대기타면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차 타고 가면 되겠다 차를 구해야 돼 이제 차 구하는 게 미션이에요 이제 그래 이거 차 구하고 못 구하고 따라서 갈 수 없냐로 있냐 없냐로 나뉘기 때문에 차를 무조건 구해야 돼 이거 2배열 어디갔지 2배열 밑에 있었나 어 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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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버기 타면 정말 좋겠지만 보급품까지 첫 보급품 딱 먹고 가면 되겠다 이거 조건은 거의 완벽하다 이거 어 어 저기있다 저기 뭔데? 아 이거 건너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저렇게나 나오면 내가 부부품을 먹고 오기가 좀 애매한데 너무 뭔데? 어 부부품 옆에 뭔가 키 큰 커다란 검은색 그 코난 범죄자 같은 그로네가 한명 서있었어 잘못본거일수도 아닌가? 완벽한데? 잠깐만 이거 완벽한데? 자기장에 보급품에 템파밍에 완벽한데? 그냥 완벽해 뭐 하나 빼먹을게 없어요 그냥 완벽해 하하하하 자 이 뒤로 숨겨 보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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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벽해 뭐하나 빼먹은게 없이 하하 하하하 하하하 이래도 되나요? 눈쟁이님 5킬 이상하면 5천원 쏜다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차 한 대 온다 차 한 대 온다 두 대 온다 두 대 저기 한 파트 있어 탄이 넘어온데? 저거 파밍하고 싶은데 저기 사람 있거든요? 저거 파밍하고 싶은데 저거 파밍하고 싶은데 스텝 오진거 보소 일단 4킬 탄장을 못 먹었는데 형 계속 1등 못하고 4에서 5등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조질뻔했네 반대편에서 스크스하고 카소는 있어 문쟁이님은 5킬은 껌이니까 미리 존해할게요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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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통곡의 달이 얘들 보트 타러 간거 같은데 보트 소리 어디냐?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하고 저기 양각 잡는거 같은데? 여기 없고 몰라 차 한 대 더 온다 감사합니다 치즈 램 이온넬 저 앞에도 있네? 스나 쏘는 애들은 뒤쪽에 있거든요? 여쪽하고 여쪽 이게 통곡의 달이 소리 듣고 보트 타러 갔을텐데 내가 지금 보트를 견제하고 싶은데 바깥 뒤쪽에 스나 쏘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뚝배기 날아갈까봐 하지를 못하겠냐 저 있네 아 봐봐 다른 애들 있잖아 한 파티가 있어 한 파티가 한 명 달리는데? 한 명 달리는데? 아 한 차 더 오는데? 장전이 안됐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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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터진거 보고 돌아간다 차 터진거 보고 돌아간다 아 얘네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바깥쪽에 쏘는 애들 저 또 내렸네 다른 애들 버깥이 타고 내린 애들 있죠 그게 말고 앞쪽에서 통곡의 달이 이미 하고 있어야 돼 내가 2차 통곡의 달이야 하하하하 미안해 얘들아 내가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미안해 내가 이럴려고 이러는게 정말 아닌데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조끼 아 조끼 갈아야죠 조끼 갈아야죠 조끼 갈아야겠습니다 아 아 저기 2층에 있네 2층에 한 명이 아니야 아 쟤들 스쿼드네 스쿼드가 저기서 진짜 지랄하네 반대편에서도 견제하고 있구나 지금 쌈싸먹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저기 앞에서 통고기다리 1차 통고기다리 하는 애들 들어와야 돼 저는 뛰어내리죠 이 다음에 바다로 근데 바다로 뛰어내리면 가기가 애매한데 레드쇼 차는 데도 온다 11킬 스쿼드 증발 15킬 15킬 플러그 봐봐. 옥상에만 2명이 있고 2층에 어? 저기 단명 니들도 와야지 발가락 맞는다 야 너희들도 넘어와야지 괜찮아 쟤들 자기장 먹으면서 와야 돼요 저 유에이저 뒤에 한 명인데 다른 애도 있어 뒤쪽에서 쏘는 애들도 있어 뒤쪽이 쏘는 애들 계속 대기타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킬 보상이잖아요 여운은 킬을 채우기 위한 아다제온이 정말 감사합니다 3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